SK바이오팜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관심이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죠.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오전에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한 수준에서 들어올린 힘을 보면 아주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죠. 살아있는 힘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물량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속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개인 큰손들 그리고 기관들이 SK바이오팜 그냥 무너지게 쉽게 크게 내려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흔들면서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그 차익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SK바이오팜의 시장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SK바이오팜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탈 측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롤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상상 여기서 한번 풀리고 나서 다시 상을 쳤는데 여기서 크게 오전에 오전에 한번 밀어붙였다가 바로 내렸죠. 개인 투자자가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욕심을 좀 버리고 상당히 단타로 임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위로 올라와 있죠. 5만원 수준에서 20만원 한 4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겠다.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은 그런데 모릅니다. 그런데 기관하고 개인 큰손들이 그냥 일단 한번 크게 한번 밀어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충분히 밀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죠. 외국인의 매도는 아마 내일도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외국인들이 펀드멘탈에서 너무 오버슈팅이 되었다 라고 판단하면 일단 팔고 보죠. 일단 팔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보면 오전에 CS증권에서 시작하자마자 팔아버렸죠. 시작하자마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판 상황을 보면 여기 이제 시작했죠.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막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쭉 팔아버렸죠. CS에서 이제 4만주 가까이 팔아버리고 쭉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렸는데 거래를 하면 30만주나 거래됐죠. 시작하자마자 3만7천주를 팔았으니 이 온저리에서 바로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려내렸죠. 이렇게 크게 매도하면서 밀려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죠. 바로 쭉 무너져서 내려가기에는 아직까지 지금 충분히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주포들이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오늘 저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8.5%까지 갔었죠. 지금 상상상 3번 치고 이렇게 큰 시충이 큰 종목이 또 대기업이죠. 이런 종목이 상 3번 치고 지금 상이 풀리고 시작하고 7%가 내려갔죠. 7%가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딱 버텨버렸죠.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접근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겨내기가 아주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쭉 끌어내리고 이렇게 버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내렸죠. 내려와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죠. 초반에 거래가 많이 터지고 나서 쭉 버텼는데 21선에서 막고 보통 떨어진 밑으로 계속 밀린다면은 21선 막고 밑으로 밀리고 21선이 계속 이런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그냥 수직으로 밀어버리고 쭉 흘러가는데 21선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21선 뚫지 못하고 그러다 21선을 돌파하죠. 이 돌파를 하면은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바로 또 밀어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롤링을 주면서 긴가민가 긴가민가를 계속 이제 그렇게 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계속 그런 간을 보죠. 간을 보다가 개인들은 들어와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딱 터지면 이때부터 이제 메이저 세력들 개인 큰손 또는 기관 큰손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발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겠구나 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올렸다가 바로 밑으로 찍어 눌러버리죠. 찍어 눌러버리고 올릴까 내릴까 올릴까 내릴까 하면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되게 진짜로 쉽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러다가 결국 이만큼까지 끌어올리면서 240성까지 끌어올리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구경만 하다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진짜로 올라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마음이 듭니다. 이제 3.9% 4% 정도 올랐으니까 이게 한번 올라가면 이게 또 올라가서 상한가 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럴 때 들어가면 좀 곤란해 결과론적인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상한가까지 밀어 올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물량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죠. 계속 밀어붙이면 이런 데서 외국인 물량들이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도 이제 급등이 두두둑 나오죠. 급등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밀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좀 높고 매동을 보면 외국인이 이제 47만주인데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기관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팔았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47만주 기관이 28만주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20만주 들어왔죠. 기관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펀더멘탈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심리게임이죠. 심리게임이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충분히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리는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상처무치고 이제 한번 음복 나오고 오늘 강법으로 마감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비슷한 것들을 좀 참고하면 됩니다. 이즈바이오가 쭉 올라서다가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여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롤닝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생긴 이후에 거래가 좀 줄죠. 거래가 좀 줄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 상으로 말아올리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SK바이오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팜의 현재 외국인 소진율이 3.7%밖에 안되죠. 3.7%밖에 안되다 보니까 물량이 나올 만한 그런 물량들이 조금씩 줄고 있죠.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관하고 개인 큰손들이 충분히 받아서 이렇게 자지우지 할 수 있겠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어느정도 나오다가 몇 프로 정도는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완전히 제로까지 떨어질지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3.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장악을 하게 되면 개인과 기관의 이런 큰손들이 장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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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물량을 가지고 돈의 힘이죠. 돈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밀어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서 오늘 밀어올리는 힘을 보여줬죠.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외국인의 물량은 나올거고 개인하고 기관 큰손들이 이 물량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엄청난 롤링을 보여줄겁니다. 상당히 보여줄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고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펀드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거다. 보여지고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들 계속 소진을 할걸로 예상됩니다. 그 물량들을 개인 큰손 그리고 기관 큰손들이 계속 물량을 흡수를 하면서 흡수한 물량을 가지고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쭉 돈으로 밀어붙이고 위에서 팔아서 다시 현금 확보하고 또 밀어붙이고 현금 확보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거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인기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롤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가 높습니다. 오늘도 보면 마이너스 8%에서 4% 그러니까 한 12% 정도 왔다 갔다 했죠. 그 전날도 보면 27% 정도 왔다 갔다 했죠.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데이 트레이더들은 스켈퍼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붙을 겁니다. 21만원짜리가 600만주 정도 거래가 됐죠. 아마 이런 현상은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방향성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변동성을 따먹는 이런 변동성을 따먹는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좋고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욕심내고 따라 붙으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또 올라가는가 보다 이런 올라갈 때 따라 잡아 버리면 상당히 힘드겠죠. 상당히 힘든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일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좀 하락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하락이 크게 나타나다가 버티는 힘이 보여지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해볼까 그런 쪽으로 그런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